아 이거 재밌다 재밌는데요? 그럼 투수만 모아서 하실로 투수만 모아서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내리는 방향은 제가 자기장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두다 두 여기 야수나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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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왕 저 앞에 저거 봐 앞에 뭐야? 앞에 뭐... 뭐 시커먼 게 날라다니는데? 까마귀 땐가? 슬슬 긴장하시미 좋겠죠? 어? 문 열리는 소리 났는데? 저기요 똑똑똑 같이 눈사람 만들래 내 말 좀 나와봐 같이 눈사람 만들래 오케이 바아이 제발 좀 나와봐 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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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기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? 뒤로 피어든 게임이야 그러네요? 저분 나 가만히 있는데 도 못맞추는데? 그 잠깐만 뒤로 몰려놔주시면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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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어어? 어어? 저 아파요! 날 쏘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! 날 쏘면 이 사람을 죽이겠어! 아파요! 동네 사람들 다 나왔네! 동네 사람들 다 나왔어! 여기요! 여기요!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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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죽는 거야! 으아아아아아아아 라라라라라라 쭈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저기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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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10초 준다! 10초! 10초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! 10! 9! 8! 7! 6!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! 5! 4! 3! 2! 1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사자 한마리! 아아악! 아아악! 저기요! 저기요! 으하하하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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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! 노란파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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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노란파카! 노란파카! 날 어떻게 그렇게 때릴 수 있어! 으하하하 으하하하 사람들이 참 말보다는 총알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네 휴... 나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... 으하하하 나 여기 있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.... 옥상으로 옥 땅으로 따라와 옥 땅으로 따라와 옥 땅으로 따라와 옥 땅으로 옥 땅으로 따라와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돌돌이입니다 돌돌이 돌돌이가 간다 돌돌이 살아있었구나 돌돌이 명기부리기 돌돌아 좋아 영원히 우리 함께야 군밤 모자 군밤 모자 놀아 다들 어디갔어 엥 깜짝이야 으아 하하 다들 왜 나에게서 떠나가는거야 영원히 우리 함께야 앉아봐요 엥 에잇 아...좋아 일을 마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마시는 차 한 잔 빨리 장기... 장기자랑 보여줘 장기자 사자 장기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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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5초 드립니다 노래라도 한 곡 불러주세요 노래 장기자랑 에어? 아니 노잼! 범인! 범인 잡아! 아니 뭐야 여기가 아니야?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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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자꾸 빛내지를 않는거야 저희 목소리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눌러보세요 전 아닙니다 다들 어디갔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저기 저기로 피나 안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소면은 바로 달려가서 누운가 누란 옷 누란 옷 누란 옷 쐈지 누란 옷 누란 옷 누란 옷 누란 옷 아닌데요? 누란 옷 아닌데요? 자 이제 제가 내는 문제를 못 맞추면은 한 발자국씩 뒤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O고 이쪽이 X입니다 오케이? 자 문제 꽃핀의 생일은 5월 7일이다 아 틀렸어요 뒤로가 어 죽었다 어 맞은 거야? 미안 다들 모인김에 춤 한번 치죠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둘 중 누구야 이 사람이야? 줌 달리 착하시네 어! 저기 바위에 있으신 한 분 지금부터 장기자랑 하나씩 보여주고 장기자랑 못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흩어지시죠? 그냥 한 번에 하자 OX키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 여기 O 돌 기준으로 왼쪽 X 오른쪽 O 틀리면 알아서 자기장 밖으로 나오세요 잠깐만 나는 안녕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아….안용 아..나 Jedi 아 재밌다 여기까지 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